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오진석입니다 작년 2월에 발표됐던 STO 관련 가이드라인 금융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겠다 이런 신개념이어서 금융업계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진출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STO의 법제화 결국 무산이 되면서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과연 STO가 어떤 길을 가게 되고 STO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타이거 리서치의 라이언윤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처음 방송하신다고요? 네 오늘도 처음 방송하게 됐는데 떨리고 긴장될 마음이 있어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 6월에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관련된 리서치를 내셨는데 사실 리서치 아이템을 STO로 잡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과거에 증권사에 재직했던 경력도 있고 이후에 이제 람다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STO 관련된 POC도 준비하는 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이나 금융사들이나 STO에 사실은 이제 오히려 크리프트업계에 있다 보면 STO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막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겠거든요 정말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까? 사실 뒤에서 더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이 STO라는 것이 결국에는 법제화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규가 얼마나 진척됐냐에 따라서 열심히 했냐 안 했냐가 따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규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방점을 찍는 건 용의 눈을 그리는 건 법인데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 아무리 앞에서 뭘 했다 한들 결국에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도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계속 준비만 해왔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정말 STO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 갖고 토탈 패키지를 수년 동안 준비한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21대 국회의 패원이 상당히 아쉬워지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예전에 이런 자산들을 토큰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컨셉은 갖고 있었고 그때 나왔던 이름이 증권형 토큰이었고 이게 금융위에서는 토큰 증권 STO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금융당국이 이렇게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게 불과 작년 초인데 그 사이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전 역사와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어서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STO 타임라인이라고 좀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보았는데요 거창합니다 네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뮤지카오나 뱅카오 혹시 투자해보셨을까요? 뭐 많이 들어봤고 소송 전의 휘말렸고 이런 무슨 문제가 되니까 제지를 당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가 롤린이라는 뮤지카오에서 롤린이라는 음악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걸그룹의 음악이죠?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창 역주행했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로 투자를 많이 잘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스팸 문자 같은 걸로도 조각투자 관련된 정보를 주겠다 이런 거 엄청 많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투자자를 보호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건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2022년 4월 28일 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고요 이때부터 조각투자와 STO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2022년 5월 2일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국정과제로 STO 관련 내용을 언급하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는지 인력을 채용하거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M을 맺는다거나 활발히 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6일 금융위원회는 국제금융, 대금융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본시장 연구원 등과 함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었고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앞서서 곧 발표할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2024년 2월 5일 날 나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STO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STO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참여자들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참여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규제는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모두 담은 총체적인 것들이 나와서 업계 내에서는 우린 청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거 나왔을 때 제가 방송을 생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금융위 보도자료 발표 내용에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토큰으로 만드는 그릇이 STO다 그릇에 비유했던 게 상당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토큰 증권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증권형 토큰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방점이 찍힌 거냐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한적인 사항으로 증권을 바라보기는 했었고요 결국에는 증권이고 그것을 감싼 것이 토큰일 뿐이다 라는 것이 아마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표식이 법률안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규제가 제정이 돼야지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 주요 내용 중 두 가지 법안이 실제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2월 5일 다시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로 2023년 7월 31일 윤창원 의원을 필두로 주식사체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안이 되었고요 2023년 11월 29일 김희곤 의원을 필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국에는 논의는 계속 이루어졌는데 12월에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한상태에서 끝나게 된 것으로 노란불이 켜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색깔을 보시면 그냥 구분을 한 게 아니고 청신호와 중간에 주황색신호 빨간신호 이런 느낌이군요 네 이때부터 이제 업계에서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실제로 이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기사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결국 법안은 폐기가 됐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지금 11월에 일부 법률 개정안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안이 된 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한 반년 정도는 그냥 허송세월하고 국회가 끝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정치적인 상황과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이에 굉장히 논의를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고요 제한된다고 해서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정치적인 한계점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런 법률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안 같은 경우에는요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들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배경지를 깔아주는 법안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것을 신탁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회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하는 것들은 누구와 신탁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지 관련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발행과 유통, 관리의 주체,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런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적어놨던 게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럼 국회가 끝났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단순하게 따지는 걸 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가 끝나게 되면 법안은 폐기가 되고 이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똑같은 걸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현재 앞에서 두 개가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도 이게 그걸 연속성 있게 물론 그걸 이제 다시 한 번 리바이스 해갖고 제출을 할 수 있겠지만 제출부터 소위원회 심사 거쳐서 본회의 상정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모든 걸 다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과 과거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춰서 보다 폭넓은 범위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많이 말하는 오히려 조화 오히려 조화라는 개념으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했기 때문에 최근에 특검 때문에 시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4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안에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방안이고 최근에 또 가상자산 관련돼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도 액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법률안도 같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타이밍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토큰은 아닌데 증권도 아니고 그런데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은 아닌 것 같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STO가 일단 뭔지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STO라는 단어가 불분명확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자체도 모두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STO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TO는 실토큰 오퍼링으로 결국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게 토큰 증권은 아니고요 이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까지 하는 동사까지 해서 오퍼링을 넣어서 STO구나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토큰 증권은 시크릿 토큰이고 오퍼링까지 붙인 게 STO라고 전통 금융에서는 IPO라고 많이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ICO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STO라는 단어가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IPO가 이제 시장 공개라고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 ICO는 토큰 발행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하면 STO는 토큰 증권 공개, 시장 공개 혹은 토큰 증권 발행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발행이라고 보시는 행위라고 보시는 게 금융위원회에서도 결국 이 토큰 증권은 무엇인가 하는 정의도 같이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 증권의 정의는 분산원장의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상 증권을 디지털한 것을 의미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릇에 비유해서 결국 증권은 증권이고 자본시장법의 규제는 받되 그 틀만 토큰으로 하였다라고 보는 게 코인이 아니다 코인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던 증권 그 스탁을 디지털화한 토큰화한 증권이다 네 결국 증권이다 결국 증권이다 하지만 토큰으로 감싸서 유동성도 공급하고 더 많은 장점을 노리겠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의가 그 국가불로 다 불분명하고 다 다르고 어떤 국가에서는 ICO라고 하는 국가도 있고 여전히 어떤 국가에서는 약간 토큰 증권을 약간 코인에 가깝게 보는 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정의는 한국에서 보는 정의이고 우리가 업계 내에서 사용되는 좀 더 보편적인 정의로 보았을 때는 요즘은 RWA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요새 블랙락이 많이 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RWA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시청자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도 하고 어디 가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사실 RWA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구분을 한 번 또 해볼게요 이게 증권을 디지털화해서 약간 분산 원장에 태워서 토큰스럽게 만든 게 ST라고 하면 RWA는 크립토 시장에서 실물 자산 연계 토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은 뒤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WA라는 것은 ST보다 보다 넓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가 증권의 성격을 띠는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한 결국 증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면 RWA는 주식 채권 부동산 저희 갖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도 다 실제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한다면 RWA라고 할 수가 있어서 보다 시장을 넓게 바라보고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RWA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요즘에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ST라고 하거나 STO라고 하면 이게 훨씬 협의고 훨씬 광의로 보고 좀 넓은 세상으로 보자면 국제적으로 보자면 RWA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요즘 어떤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업계 내 동향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STO라고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는 RWA라고 검색하시는 게 더 빠른 기사와 더 많은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위는 왜 STO라는 단어를 갑자기 갑툭트로 썼을까요? 2023년 2월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촬영 기준이 2024년이지 않습니까? 고1년 반 사이에 뭔가 트렌드가 바뀌었다 좀 더 보죠 그래서 RWA 시장은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STO와 RWA 구분은 불분명하지만 STO의 현재에 제한된 장단점을 살펴보기보다는 조금 더 미래의 모든 정보가 온체인화 되고 실제 자산의 소유권도 온체인화, 가치도 온체인화 그리고 그 정보들에 대한 것도 다 온체인화 된다면 조금 더 유토피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은 장단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자, 자산 소유자,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RWA 시장이 본격화된다면 물론 지금까지 거래하지 못했던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온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론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아쉽지만 저도 없습니다 이제 건물의 공실을 만약에 확인할 수가 있고 과거 공실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공실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록들이 모두 남아져 있다면 공실? 네, 공실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집이 들어갔었는지 어떤 집이 왜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이 된다면 그 건물의 가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의사결정 역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겠죠 저도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모든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비록 리서처지만 많은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저도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한다거나 옆집 친구가 테슬라를 샀다고 해서 저도 산다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제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매크로 정보, 마이크로한 정보들 실제로 견학을 가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만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정보가 디테일하게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에 좀 개입이 많이 되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유리하게끔 세팅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 투자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많아지고 일반 투자자들은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투자자에게 기회가 조금 더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 대중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브러쉬 한 장이 좋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단점으로 또 지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 소유자가 있는데요 자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토큰화하지 못했던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중개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중개되는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풀어낼 수가 있다면 이 중개 과정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효율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증권사나 금융사에서도 아직도 서면 서류로 진행하는 건들이 많고요 건물 사이에서 열심히 신입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장받고 이런 과정들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로 풀어질 수가 있다면 이런 중개 비용은 당연히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산 소유자들도 내야 되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토큰화하는데 유동화하는데 비용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온체인에 기록이 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내 정보를 기록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역시나 규제 준수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역시나 가중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조금 디테일한 자료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일종의 투자자산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대중 모두가 접근 가능하게 한다는 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비용과 결국에는 불편함의 치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까지는 제한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오픈되는 그런 블록체인에 태워지는 건 아니죠?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현재도 퍼블릭 블록체인의 STO를 발행하는 경우도 해외에서는 종종 있고요 한국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은행과 증권사들은? 맞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는 사실 글로벌 표준이 저는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거를 좀 더 큰 폭에서 본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결국 증권사, 은행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 개선이 필요할 운영 효율성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신입사원이 필요가 없어진다거나 도장 받으러 가는 친구는 이제 없어도 되니까 그래도 돼요?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필요한데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토큰화된 자산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산업군 자체를 그냥 바꾸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STO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고도화도 필요하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합의도 필요해서 굉장히 먼 과정이지만 우리가 더 큰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이런 장단점을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브로클리지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중개 비용이 절감되면 결국에는 증권사가 얻을 수 있는 증개 수익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 모델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큰 단점이 있어서 증권사 입장에서 사실 시장이 활성화되고 더 커졌을 때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정말 우리가 아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어디랑 어디랑 파트너십을 맺고 어디랑 컨소시엄을 맺고 일반 회사랑 해서 어떻게든 여기는 RWA라고 써있지만 STO를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발표들을 한 반년 이상 했던 것 작년 하반기에는 법안이 통과될 걸 기대했는지 상당히 많은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 내용하고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뒤에서 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STO 시장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했냐를 살펴보기 이전에 RWA 시장이 왜 주목받았는지를 살펴보고 미 시장 규모에서 STO는 차지하는 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증권사들은 왜 이 큰 시장의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RWA 시장이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주목받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블랙락의 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갖고 상품화한 그런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랙락이 미국 국채를 비들이라는 상품으로 토큰화해서 지금 시큐리타이즈라는 미국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블랙락의 비들 상품 규모가 무려 5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현재 토큰화된 미국 국채 상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요 블랙락의 진입 자체가 시장 내에서는 엄청나게 큰 화두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액션 규모라든지 이게 사업적인 성공 이런 것들은 블랙락의 성공이니까 저희가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발걸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이제 블랙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빗대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국 저희 집 근처에 수지 축구장에서 조기 축구를 하고 가셨더라고요 아 사람들 많이 몰렸다고 네 그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블랙락이 딱 문득 떠오르느더니 손흥민을 보고 네 손흥민을 보고 블랙락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블랙락이고 조기 축구가 아마 RW 시장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극초기인 시장에서 블랙락이라는 큰 금융 전통 금융사가 들어와서 어떤 토큰을 판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이 이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쉽게 기억하시려면 손흥민이 지금 조기 축구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국채 딴 것도 아니고 또 하필이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토큰화된 증권 RWA 요거를 가진 플랫폼을 시작을 했다 요게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화제가 됐고 그럼 블랙락을 본 이 성공 사례 이후에 많은 것들이 지금 뛰쳐나올 예정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것이 나오면서 시장 전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에서는 10조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좀 추정에서 보수적으로 말했을 때 7.6조 달러 어떤 자료에서 16조 달러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일단은 최소 7조 이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는 조금 시장이 줄어들었을 때 제가 조정치로 살펴봤을 때는 예상치가 2030년에 7.6조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망은 매우 밝지만 현 상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는 아직까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이 RWA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RWA의 총합은 124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6조 달러 10조 달러 가게는 아직 아직은 택도 없네요 그렇죠 2024년인데 아직도 이 수준이면 더 큰 규모의 시장에 점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이 저는 시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증권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제가 계속 역사를 말씀드리니까 약간 역사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아요 이렇게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를 해줘야 저희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증권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이 1962년 제정된 것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삼성전자가 얼마를 가고 지금 우린 카카오 몇 층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는 거의 50년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단일 상품에 우리가 익숙해지기까지도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rw 미국 국채뿐 아니라 더 많은 상품이 나왔을 때 이 상품에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고요 대중화될 때까지는 역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주식거래조차 현실적으로 우리는 크립토를 보통 보지만 일반인분들은 크립토는 제끼고 주식부터 보시지만 주식조차도 객장가서 주식계좌 개설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맞습니다 해외계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나 조금 먼저 하셨던 분들, 선배 분들 아니면 테슬라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지금 타이밍에서 rw가 나오고 이게 토큰으로 된 증권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거래량이 나올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조금 우리 특히 우리나라같이 보수적인 투자를, 투자가 보수적이진 않지만 환경을 가진 곳에서는 조금 도입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데도 금융위가 애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던 거는 확실히 선제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고 요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아까 초반의 장표에서 얘기하셨지만 역사 얘기를 하자면 애초에 뮤직카운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전에 어플로 하는 부동산 조각 투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 다 어플로 하고 디지털화 된 거 아니냐 기존에 있던 거랑 이 토큰 증권 STRWA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규제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걔네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얘네 다 불법이야? 아들한테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투자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왕왕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 조각 투자 이런 거 엄청 문자도 오고 맞아요 문자도 오고 어플도 있고 그렇죠? 다 사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기는 아니고요 금융샌드박스라는 곳에 등록해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